뭐야. 암령으로. 그니까 암령으로 침입해서 그 사람과 그니까 싸워서 이기면은 그 저 뭐야. 옛날에는 오브를 줬는데 오브가 아니고 저 피해. 피해 혀? 저걸 봤나보네요. 좋아요. 이 쪽 어디로 가야죠? 이쪽 맞나? 이제 지크 마이어. 지크 마이어 만나면 되겠죠. 귀한 씁시다. 아 지크 마이어 미국 가지. 지크 벨트. 지크 벨트 만나러 갑시다. 음. 우물렛은 기다리고 있는데. 아 나 왜 여기로 왔대. 봐요. 전송. 침실이 아니고 작은 교회. 여기죠. 지크 마이어의 후손. 지크 벨트는 지크 마이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미국 갔다. 그니까. 미국 갔다는 말은 모르겠고. 그냥 지크 마이어의 후손. 지크. 하여튼 카타리나 그 가문의 후손이라고 들었어요. 지크 벨트가. 자. 좋아요. 여기. 이야기합시다. 말을 건다. 하지만 이건 정말이지 곤란하군. 여기서 간부를 만들어내는군. 던져야되고 고민하는군. 자. 갑옷을 던져준다. 자. 갑옷을 던져준다. 좋아. 기분 좋아. 마이 아마. 마이 아마. 하하하. 정말이지 미움먹었네. 이 카타리나의 지크 벨트. 기공에게 감사라. 이 갑옷만 있으면 나머지는 나 혼자서 탈출해 보일테니. 이 갑옷만 있으면 나머지는 나 혼자서 탈출해 보일테니. 하하하하하. 좋아요. 됐죠? 양손으로 환희. 좋아요. 다 됐죠? 환희? 뭐지? 한번 볼까? 환희? 양.. 이거.. 이건가? 한번 써볼까? 오.. 이런.. 이런 제스쳐도 있네요. 뭐라.. 뭐.. 악이라도 좀 지르면 좀 볼만하겠는데. 하하하.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썰렁하네요. 좋아요. 이제.. 이제는.. 보수 때문에 잡으러.. 잠깐만 이제.. 소울 써도 되겠.. 어.. 잠깐만 압력 뭐가 침입했다는데? 하하하. 아 뭐.. 벌써 침입을 해. 어? 하하하. 하하하. 압력 들어와. 한판 붙어. 예. 지면 지는거고. 예. 이기면 이기는거고. 어? 누구야? 어? 한판 붙자. 빨리와. 오빠 시간 없다. 보스 잡아야 한다. 하하하. 어? 오빠 보스 잡아야 돼. 빨리와. 핫톡뿔 있으니까. 빨리와. 아.. 응. 무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있다. 이거. 화연구. 화연구로 그냥 냅다. 머리통으로 그냥. 이러고 있으면 마치 주소사처럼 보이겠지? 응? 완빤치로 에? 완빤치로 에? 완빤치로 에? 완빤치로 그냥 머리.. 머리빡을 그냥. 빡! 머리빡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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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오지? 야. 근데 여기도 싸움터야? 이거 왜케 많아? 응? 여기 보라색이 그거잖아. 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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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 구? 그거지. 나도 해봐서 알아. 자, 저거 빨리 와, 오케이 왔다 자, 인사하고 헬로, 어우 쟤도 쟤도 그, 오른손에 그 차고 있는데? 좋아요 자, 한반부터 봅시다 카오틱 니 뭐해, 뭐 이리 뭐, 뭐 이리 버프가 많아 그냥 싸와 응? 자, 버프질 한다 탕! 칼을 갈고, 죽었어 이제 죽었어 이제 한방 맞으면 끝난다 이제 뭐하는데 뭐하냐고 물량 먹으면 살 것 같애? 물량 먹으면 살 것 같애? 물량 먹으면 똑같아 하하하하 어? 아이고, 그래, 물량 5개 다 먹어보자 어? 아프지, 임마? 깜짝 놀랬지, 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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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이게 진정한 데미지 맞냐? 어? 깜짝 놀랬지 하하하하 이것이랄이, pvp가 어?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갑시다 하하하하 월요든, 물양만 먹다가, 물양만 먹다가 끝났습니다 예, 상대방은 데미지 참 시원하죠 예 이리 가는 거 맞나? 보스 갈다면? 이리 가는 거 맞죠? 그니까, 그냥 소울, 근데 소울 얼마 주도 안 했어 한, 3천? 3천? 2천? 아, 보스 이쪽 아냐? 잘못 왔어? 어? 아, 다시 여기 내려가야 돼 그리고 레버 어딨어? 올리는 레버 응 여기 천장 가는 길이야 오케이 근데 그, 뭐야 여기도 그게 되나보네? 그, 뭐야 아까 아침에 저 압령 보니까 구를 때 구를 때 보니까 그, 뭐지? 투명해지던데? 그 다코소울2에 있던 그 반지 있잖아 어 그런 반지가 여기도 있나봐요 여기가 맞나? 그니까 그니까 여기도 그런 반지가 있을 줄이야 어디로 가야지? 저, 이쪽이지? 좋아요 요, 쪽 계단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뭐야? 하나 이 뭉덩이 여기까지 쫓아왔네 응? 어디 어디 쫓아올 때가 어디 또 이런데까지 쫓아와 자, 죽어라죠 과연 자, 니들은 나의 화염 화염 범벅을 맞아 자, 죽이버거 오 오 아, 야들 죽여야 내꺼 어? 죽인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죽인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좋아요 소울2니까 응 아, 그리고 안죽이면 쫓아올 것 같아 안쫓아오나? 약까지만 죽이고 갈비 가자 버려야지 그냥 슬금슬금 막 느리게 쫓아오면은 골치 아프거든 저 위에서 그 뭐야 도끼 기사 잡을 때 아, 도끼란다 메이스 들고 있는 기사 잡을 때 쫓아와서 그냥 뒤통수를 때리면 여기 차 아파요 뭐야 이거 오지마이 오지마이 다 오지마이 저ched Dubai 오오오 파이어볼 파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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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깨우지 말고 파야볼만 뭐야 쓰리요? 아, 활 있습니다 활 활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제가 또 로빈웃 아닙니까? 로빈웃 쓸 수 있는 활 있다 제가 또 로빈웃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슉! 엇! 슉! 슉! 로빈웃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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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못나게 아프네 어디 니도 오냐? 슉! 좋았어 패치여? 패치 아까전에 만났잖아 했잖아 이벤트 응 다했어 만나서 지크 마이어드 오라고 응 아가씨매 다했어 응 자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얘 안 때려도 돼? 잠깐만 뒤에 쫄붙어 좋아요 하얀병 이거 다 잡고 가야지 야 너 이리 와봐 에 아니 그래도 건드려야 돼 깨워서 응 나의 소울 머리가 돼줘야 돼 일어나 일어나 이리 와 이리와 여기 이어지 말고 이리와 거기 있지말고 이리와 애들이 소울을 많이 준다고 어 어 잠깐만 왜 이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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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이렇게 뭐하셨지? 이래서 이래서 싸우기 힘들어 뭘, 뭘, 뭘 자클리 왜, 왜 이제 물러지겠지? 아아 흐흐흐흐 흐흐흐 아 아 깜짝이야 야 이리와 뭐해 나 여깄어 야식 좀 놀아줬더니만 기분 좋아가지고 어? 발차기다 임마 아 아 자 멈춰야 아 아 아 아 계속 맞네 어어 물량 너무 많이 쓰는데 안 때리고 때려봐 아 아 아 저놈의 방패 응 저놈의 방패 방패만 없으면 어 아 이때 때렸다는 것 같아 한 대만 맞아줘 응 발차기다 아 아 아우 진짜 아 이때 때려야 하는데 어 때렸네 흐흐흐흐 좋아요 아 저걸 왠지 잡기 싫어 아 아 눈치 깠어 근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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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빈 좀 모으고 아 아 아 스테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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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깐만 형 잠깐만 아 아 마무리 좋아요 됐어 됐어 됐다 이제 안 가보는데 가보자 저쪽이 아까전에 가봤고 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야들도 뭐 파이어블 쓰니까 빠르게 죽여주자 야 룬 뭐하냐 뒤덮하면 MP가 찬다는거 예 뇌창 오케이 네 몹들 있으면 뇌창 서드릴께요 뇌창 뇌창 데미지가 참 에 안쓰러운 데미지지만 에 그니까 성직자데 그 뭐야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봐바 야 소화하러 그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흙 야 이거 봐 야 이거 황금색에 왜이랄 하하 장난아니야 나좀 소환해주세요 응? 나좀 소환해주세요 이러고 떡칠하고 있죠? 좋았어 자 가봅시다 이쁜곳에 죽여들 죽여들? 들인거 보니깐 아우 진짜 많네 아우 이것을 때려잡으면 타격 잡지마 피가 안나는데? 이중에도 진짜가 있다는 얘기네 뭐가 진짜냐 아아 때리마 뭐가 진짜냐 아 저 뻘겋게 빛나는 놈 어? 여기 빛나는 어디갔어 빛나는 애 야가 진짜지 어? 그렇지 피 나네 어이 뭐야 아아 빨간게 이제 토스를 하네 특이하네 한대 때리고 토스 하네 어 토스를 해요 토스 어이 좋아 야자 빨간거 어이구 야야야야야 똥봉한 놈이 아주 그냥 두통차격이 그냥 재빠른데 좋아요 빨간색 애들을 빨간색 애만 찍히는건 아니고 예 다 때려잡아요 자 어디서 빨간색 어디있어 아 여깄네 어 이번에 똥봉이가 똥봉이가 빨간색 있다 아 다 죽어있다 어 뭐야 어 여기 빨간색 빨간색 자 그만 때리게 아아아아 야 뭐 뭔가 위험한 애들이 나왔는데 야 파이어볼 어? 파이어볼 너무 많은데 파이어볼 좋아 빨간거 어디있어 단박에 쑥 돌아가지고 자 빨간걸 잡을랑 가만있어 빨간걸 아 아 아 아 피채우는거에요 지금? 미쳤어 아 파란색 애들이 위험하네 뭐 뭐하는거지 오 합체마법이냐 어 합체마법이냐고 오 아 아 아 피채우는거 그렇다면 또 해봐야지 어 어 아 또 피채워? 누군덩이 파란 놈 얘암터 죽여야돼 왜 파란애들이 힐을 쏘는건가 아 왜아름꺼에요 아 보수보다 저 파란애들을 먼저잡아야될거같아요 아 파란색 거의 다 잡았다 어 저 퉁댁 퉁댁이 날랜거봐 어 좋아요 아이고와 아 한대라도 때리자 아 가운데 쌓여가지고 이제는 주변에 그 퉁댁이에 파란 퉁댁이에 다 잡아놔서 힐은 안차요 퉁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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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퉁허퉁 작은 인형 기쁜곳에 죽여들의 소울 좋아요 여러개 얻었습니다 여기 화톡불이 있고요 쩡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 아이템 음 아이템이 또 여기 넓직하거든 아이템이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아 하톡불 앉았다 일어나면 앞에 템이 있다고? 진짜? 잠깐만 지금 한바퀴 돌고 어 여기 뭐야 브레인도가 있기를 한바퀴 돌았는데 여기 템은 없는데 한번 앉았다 일어나볼까 앉았다가 일어나면 엉! 진짜네 아..유혜..아 얘가 죽여야?! 오오오옿 잠깐만 여기 머리만 맘에 드는데 어 헤헿허 괜찮은 것 같기도 아 좀 너무 큰데? 좀 큰데? 구르기? 구르기 안돼 구르기 안돼 자 마을 갑시다 이제 좋아요 여기 주교지역은 모든 이벤트를 완료했습니다 자 지크 베프 이벤트랑 캐치 이벤트 넘버도 완료했어요 카사스의 곡도 이제 탑 가야죠 돈도 모았고 자 우선 열쇠를 사고요 2만원짜리 열쇠가 필요하잖아 이거 하나 사고요 자 그리고 아까 아침에 그 뭐지? 업그레이드 재료 잠깐만 이거 되나? 없네 업그레이드 재료 몇개 구했는데 업그레이드가 안되네 두개 더 있어야 돼 큰색의 답변 성체? 성체가 어디야?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소울로 랩업을 좀 해봅시다 힘을 24인가 25까지 올려야 하는데 이번엔 체력 올리자 좋아요 됐죠? 자 그리고 아저씨들 이번엔 뭐 안주네 자 우선 NPC들 한번 다 이야기 한번 해보죠 잘 살아있나? 내가 구한 NPC들 어? 한번 토킹어봅 참 이야기해봐봐 뭔가 그 여자는 죽었나 웅크린다 오케이 뭐여 이거 상점이었는데 반말도 안하네 좋아요 다음에 주술사 자 아 진짜 이거 배우고 싶은데 아 지능이 모자라 멍청애 아이가 좋아요 아직 우리 우리 마을에는 딱 3명밖에 없어요 여기 한명 저기 한명 저기 한명 어? 아 영웅이 어 어 맞아 아까쯤에 이거 주면 돼요? 주면 안 돼? 아까쯤에 뭐 주지 말라고 하던데 주면 안 되죠 아직은 왜 안주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아 주면 미쳐버린다고? 그럼 안 되죠 주면 안 되죠 좋아요 그럼 안 주겠습니다 자 우리 그 NPC들 잘 살아있 잘 살아있으니까 이제 가봅시다 탑을 어떻게 가야죠? 네 제사장 뒤편으로 어디로 어디로 이쪽으로 가면 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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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구나 맞아맞아 이쪽에 처음에 내가 달인인가 있더라고 달인 그거 잡았거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어 어 어 어 안 잡았네? 저번에 내가 안 잡았나? 어 얘 잡아야지 얘는 안 잡아도 돼요? 어 이 아이템 먹고 보자 아 안 나왔었어 그때 얘 잡아도 되죠? 어 어 자린 잡으면 타도 준다고? 어 어 나 옛날 잡은 잡은 줄 알았어 허허 업제가 좀 어려운 애나?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어 어 어 어 어 자세 자세가 좀 자 그래 맞다이다 그래 어 맞다이 지지 않아 임마 어 어 난 물약 어 물약전사 맞다이 지지 않아 임마 좋아요 마치 아까쯤에 그 PVP PVP하던 카오틱이라는 그분과 거의 흡사하게 죽었죠? 어 어 어 여기 이 여기서는 열 수 없다 여기서는 열 수 없다 라는 말은 예 열쇠가 있는게 아니고 반대쪽에서 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음 여긴 출구라고 오케이 자 그럼 어디로 가야돼? 이쪽? 이쪽으로 가면 됩니까? 무기요? 대형 도끼입니다 대형 대도 어 깜짝아 어 어 어 어디갔어? 아 엄마 또 똥개가 다이빙 해버렸네 똥개가 또 다이빙 해버렸습니다 좋아요 여기 아 제사장 제사장 계단 3층 알겠습니다 계단 3층으로 가보죠 계단 여기 가야지 어딜 가야돼? 왼쪽 오른쪽 양쪽 다 가보면 되겠지? 숨겨진 길인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 반대로 오케이 가면은 뭐 또 싸우나? 어? 누구랑 또 싸워야돼요? 아 이쪽 응 좋아요 여기 나왔습니다 새로운 길을 발견했어요 지금 떨어지면 죽을 거 100%고 뭐 뭐 아이템 없나? 여긴 응? 뭔 아이템 없어? 거인나무 있어 진짜 좋아 이거 먹고 버려준 유해 소울 쌀인데? 땡 치면 안 내려오죠 그럼 이 문 여는 열쇠인거야? 아까 아침에 그 2만원짜리가? 좋아요 문 열고 들어가고 탑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내 피같은 소울 2만원을 써서 이거 문 열었다잉 좋아요 이거 뭐야 절경 안 봐도 알아 이건 ㅋㅋㅋㅋ 좋아요 저기 아이템 있는데 저 하얀색 번쩍이는 거 아이템 아니야? 응 어? 잠깐만 저기 야 저거 저거 어떻게 먹어? 응? 저거 먹고 싶은데? 아 지붕에서 떨어져? 잠깐만 어떻게 떨어져 아 여 아 여기로 이렇게 약간 약간 여기 밑에 길이 조금 있는데 자 슬븐슬븐 걸어가서 좋아요 지붕에서 떨어져서 예 지붕 안쪽에 에스트 파편도 있어? 좋아요 그러면 에스트 파편 우선 먹고 오죠 요게 에스트 파... 잠깐만 이거 사다리 아까 처음에 발로 툭 치면 내려가겠지? 저 아이템 저게 에스트 파편인가 보네 잠깐만 한번 싹 돌아보자고 또 아이템 뭐 있나 응? 또 우리가 또 다 돌아 봐야죠 아이템 없나? 저거 밖에 없나? 여기는? 저건 귀환의 뼈야? 응? 에스트 파편은 어딨어 그럼 아 지붕으로 들어가는 곳 있어? 잠깐만 아가씨는 귀환의 뼈라도 먹어줘야지 숨겨진 문이 있다고? 어디야? 숨겨진 문이 어디야? 당장 말해 에스트 파편 먹어줘... 요기? 응? 여기? 아닌데? 어어어어 발결렸어 사마그둥지가 여기 있구만! 여기는 어, 화염병 버리면 뭐죠? 큰 세계석 파편? 자 한번 버려봅시다 화염병이 음, 12개 있네요 자, 하나만 우선 한 번에 내려놓는다 하나만 내려놔 볼게요 좋아요 아, 되면 됩니다 오! 야, 이거 다 바꾸자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야? 어? 야, 다, 다 내려놔봐 뭐, 10개 아, 하나만 줘? 아이, 내 차 해차다 한 번 에헤이 그 다음에 또 뭐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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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지크의 솔? 이거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는다 응 아이 많이 주면 죽을텐데 어, 태양인장에 가볼? 오오 좋아요 바꾸고 다 바꿔보죠 한 번 뒷곳을 유혹하는 해골 나뭇가지 오케이 유혹하는 해골 어차피 하나밖에 안되면 하나만 내려놔요 자, 하나 내려놓고 여러 개 내려놔도 되겠지? 나뭇가지 나뭇가지 하얀가지? 이거 말하는 거야? 나뭇가지 귀한의 뼈 내려놓고 귀한의 뼈 내려놓고 요것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 잠불도 내려놔? 하나 내려놓을까? 그 다음에 또 내려놓을 거 없나? 아, 칠색석? 아까 침에 네 그 다음에 결정석? 결정석은 뭐야? 아, 강화석 쪽에 결정석? 결정석이라는 게 있나? 여기선 중호한 예리한 아, 이거? 상실석? 좋아요 오오오!! 아, 잘못 눌렀어 아, 이게 뭐야 어, 템 다 날아갔어요? 진짜?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사람 있는데? 어, 야, 대로 걔데? 어, 그리고 다시 만나서 응 재물의 길에서 만났던, 악리, 악리 템 다 날아갔어? 아니야, 가면 있을 거야 이 사람도 뭐 이벤트 있나? 네 좋아요 사람은 항상 과묵한 사람이죠? 아, 가봅시다 네 아, 나 진짜 멍청하게 아, 나 진짜 멍청해, 진짜 멍청해 아, 거기서 왜 동그라미를 눌러야지 왜 X를 눌러가지고 아이템 있을 거야 아이템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예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가보죠 아냐 아냐, 진짜 난 그, 뭐야 그 동그라미, 그니까 대화 그 있잖아 이거 빨리 넘길라고 그거 눌렀는데 하하 아, 아, 사다리 내려놨지 하하 지금, 지금 흥분했어 내 아이템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지금 흥분해가지고 지금, 예, 저 우선 저 저 소울은 얼마 안 돼 이미 썼기 때문에 자, 아이템이 자, 소울 먹고 오우, 내 아이템 내 아이템 야 야, 마라 야, 마라 예 마라 마라 야, 하나씩 더 내려 자, 하나씩 더 내려 잠깐만 어 하나씩 더 내려 자 이거는 먹었지 아까 전에 어 하나씩 더 내려 어 많아 어 좋아요 아까 전에 이것까지 내려야지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상실 써 좋아요 이제 필요 없다 어 어 어 진짜 너무하구만 어 아니 왜 실수로 죽을 수도 있지 잠시만 숨겨진 길 어? 죽으면 어떻게 해줘야 할 거 아니라고 아 참 너무한 거 아니야? 응? 아 진짜 여러분은 예 여러분은 꼭 그러지 마세요 여기 뭐 어디로 가라고 어? 그니까 아 여기 떨어져? 후? 떨어지면 뭐가 있는데 어? 이거 미믹 아니군 에 뭘까요? 타믹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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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진정 내가 원했던 템이야 에 이것이 에 저같이 항상 소울 부족한 사람에게 에